안녕하세요 포터블웨이브 유겸입니다 요즘에 유선 오디오 제품들을 주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무선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식은 들어서 다들 아쉽죠? 이 아스트랭컨에서 선보인 첫 번째 코드리스 이어폰인 UW100입니다 아마 이 리뷰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스트랭컨에서 처음 선보이는 코드리스 이어폰이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아보니까 제품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고요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비해서 케이스가 큰 편에 속합니다 자켓 주머니가 아닌 이상에는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전체 무게는 79g 이고요 이어보드는 한쪽당 7g 정도고 이 크기도 유닛 페이스플레이트 쪽에 좀 제법 크고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노즐 쪽에 BA 드라이버가 한 개가 수납이 되고요 그 BA 드라이버를 수납하는 챔버가 위치해 있고 이 뒤쪽 페이스플레이트 쪽 넓은 부분에 배터리라든지 기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과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드라이버 파트는 굉장히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럼 뒤쪽 공간을 왜 이렇게 넓고 크게 만들어놨을까 한번 살펴봤더니 이 부분에 다른 코드리스 제품들과는 다르게 잘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DAC를 하나 더 집어넣어 놨습니다 바로 AKM사에서 코드리스 이어폰 전역으로 생산된 AK-4332 ECB라는 저전력 칩셋이고요 보통의 코드리스 이어폰에서는 블루투스 칩셋에 내장된 DAC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별도의 DAC를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이 좀 커져야겠죠 그래서 유닛 사이트도 조금 더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의 DAC 칩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음질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DAC 칩셋에서 고음질의 스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블루투스 코덱이 지원하는 스펙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전용 DAC의 역할이 어떨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블루투스 연결로 신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코드리스 이어폰들처럼 블루투스 칩셋에 내장된 DAC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용 별도의 전용 DAC를 사용해서 처리를 했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도 체감을 이번에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고음질을 표방하는 무선 이어폰이라면 블루투스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별도의 DAC를 사용하는 게 뭐 점차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롤즈사의 BA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것도 상품 페이지에서 이렇게 홍보로 자랑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BA 구성이라고 해서 뭐 살짝 저는 불안했던 게 보통 1BA 드라이버 이어폰을 들어봤을 때 좀 대역폭이 좁게 들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역에 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다행히 저역도 부족하지 않게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역시나 아스트랜컨 특유의 각을 잘 살린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어요 뭐 케이스 상단에는 P51에서부터 꾸준히 보였던 비대칭 각의 오른쪽에 아스트랜컨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고요 이어폰 유닛도 소재나 색상 디자인 스타일은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차이라면 이어폰 쪽이 각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아스트랜컨 로고가 프린트로 처리가 되었고요 케이스 밑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로 마감을 해뒀는데 이런 세심한 디테일은 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유닛은 6시간이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 24시간입니다 케이스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고 그 밖의 무선 충전이라든지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좀 소소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세워놨을 때 이 케이스를 살짝만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뒤로 발랑 자빠집니다 머리가 좀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무게 배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폰 조작은 터치식으로 감도나 조작성도 꽤 준수합니다 터치 면적이 제법 넓은 편이어서 이어폰 페이스플레이트 어디를 터치해도 씹히지 않고 잘 먹혔고요 기본 세팅은 우측 유닛 터치로 음악 재색 관련 기능을 조작을 하고 좌측 유닛 터치로 앰비언트 모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이 유닛을 한번 길게 터치해서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긴 편이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짧게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투스 칩셋은 퀄컴의 QCC51 사이를 사용을 했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5.2에 코덱은 SBC, AAC, 퀄컴의 AptX, HD 그 다음에 어댑틱업까지 지원을 합니다 마이크는 유닛당 두 개씩 배치를 했고요 하나는 착용을 했을 때 하단에 위치를 해서 통화 시 수음을 위한 마이크고요 다른 하나는 페이스플레이트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앰비언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 외부 소리를 수음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마이크였습니다 통화 품질은 로얄터작이랑 테스트를 해봤고요 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통화를 해봤는데 창문을 열어서 소음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소음이 잘 걸러지고 목소리만 뚜렷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었고요 이 정도 가격대가 고가의 무선 이어폰에서 어느 정도 잘 잡혔다 하는 그 정도의 통화 품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외부 소음도 생각보다는 잘 걸러지는 편이었습니다 외부 소음이 제거되면서 목소리가 약간 작아지는 편이긴 한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에서 통화시 생기는 현상이니까 딱히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UW100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운전 중이라서 차 속이고요 달리고 있는데 바깥 소금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UW100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자동이 좀 편하는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네요 UW100은 이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이어폰들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뭐 딱히 자랑할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멀티 포인트는 은근히 지원하는 제품이 작아서요 이거 덕분에 아주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멀티 포인트는 동시에 두 대의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하나의 기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파일로 다른 기기를 추가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령 UW100을 DAP와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있고 스마트폰과 동시에 UW100을 연결해두고요 뭐 그러면 음악은 뭐 이렇게 DAP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별도의 변환 없이 UW100을 통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에어팟이 좋은 게 알아서 iOS 기기들끼리 자동으로 왔다 갔다 연결을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 UW100 같은 경우에도 멀티 포인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차이라면 에어팟은 아이폰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아이패드를 바꿔서 재생을 할 때 별다른 조작 없이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도 자동으로 알아서 넘어가는 그런 식인데요 이 UW100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이폰에서 재생되는 어플을 재생을 멈추고 다음 기기에서 재생을 해야 소리가 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버튼 하나 더 누르는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것까지 까자면 좀 억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UW100의 전용 어플을 조작할 때에도 이런 멀티 포인트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덕분에 스마트폰 외에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어플로 EQ라든지 앰비언트 모드의 어떤 세기 같은 것들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UW100은 고가의 무선 이어폰답게 iOS, 안드로이드 버전 전용 어플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AKTWS라는 어플을 찾으시면 되고요 몇 가지 기능이 조절 가능한데요 먼저 앰비언트 모드 강도 조절은 1에서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맞추니까 뭐 켰을 때 너무 과하게 소음이 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랑 무난하게 대화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소음이 되었습니다 4까지 올리게 되면 원래 들리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들리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거나 음질이 좀 이질적으로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앰비언트 모드도 괜찮은 게요 이걸 켰을 때에도 실제 음악을 들을 때에는 바깥에서 소음이 더 들어온다라는 걸 제외를 하면 소리의 질 자체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귀에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듣고 외부 소리도 들어야 할 그럴 때 터널은 이어폰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모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완성도가 높은 편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는 자유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본 모드에 더해서 저음 강조, 보음 강조, 보이스 강조, 게임 모드 4가지 추가적인 EQ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리는 그냥 기본 모드로 들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건 차라리 조금 더 유저에게 자유도를 부여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5밴드 EQ 정도로 만들었으면 각 음역대에 플러스 마인사스 한 6dB 정도만 조절할 수 있게 제한을 해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모드가 하나 있죠 바로 게임 모드인데요 여느 게임 모드처럼 지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음역대 조절, 순수 EQ 기능입니다 이 모드의 마침은 기본적으로 보이스 강조 모드처럼 들리는데요 중역대가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다 치찰음을 강조시키는 한 6에서 8K 정도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FPS 게임 같은 걸 좌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게임에서 어떻게 효과가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생각을 해보자면 발소리나 총소리 같은 게 좀 강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역을 강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제품이 발표가 되고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빠져있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게다가 이 제품 가격이 30만원 중반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매가 좀 망설여지게 되겠죠 아스트랭컨의 홍보 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패시브 노이즈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했습니다 꼭 ANC가 있어야지만 주변 소음이 감소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ANC가 있다면 주변 소음 특히나 저역대가 훨씬 더 감소가 되는 건 맞죠 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음 대역 소음 차단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ANC와 달리 P&I는 중고음 대역이 불규칙한 소음이나 날카로운 소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문구 역시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원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적용된 음역대가 저역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캔을 켜고 듣더라도 뭐 차소리 대화 소리 이런 것은 소리가 거의 그대로 들어오죠 좀 낮은 부분만 걸러지고 소리가 가볍게 높게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방법은 차음입니다 귀를 꽉 막아서 외부 소리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고인데요 이런 거는 음역대와 상관이 없이 모두 저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스트랭크는 이렇게 홍보하는 P&I가 보다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코디리스 이어폰에 비해서 차음성이 훨씬 탁월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BA 드라이버를 사용한 장점이 나타납니다 BA 드라이버는 DD와는 다르게 이어폰 내부의 압력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벤트를 구조상 배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이 귀에 꽉 밀착만 된다면 외부 소리가 귀에 들어올 여지가 DD 방식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착용감, 차음성 부분인데요 UW백의 착용감은 유닛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비유하자면 유닛 사이즈가 조금 큰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의 느낌과 거의 유사합니다 귀에 닿는 부분은 적당히 굵어 굵어져서 걸리적거리지 않았고요 전면과는 달리 노즐부는 얇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귀에 잘 삽입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또 노즐 길이가 과하게 길지도 않았고요 P&I의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이어팁인데요 UW백은 총 5개의 사이즈의 실리콘 팁이 들어있습니다 기본 이어팁도 촉감이나 착용감 모두 괜찮고요 그냥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인데 차음이나 착용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그런 유저분들이라면 아즈라 크리스탈, 아즈라 셀라스텍 같은 걸로 바꿔서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 페이지에 써있는 내용 말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아스트랭컨을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퀄컴 칩셋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현만 하면 될 일인데요 굳이 이렇게 않는 이유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당연히 처음 개발 당시에는 노이즈 캔슬링에 지원하도록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의 소리와 껐을 때의 소리가 음질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났다고 하네요 기껏 소리를 좋게 만들려고 별도의 DAC까지 이렇게 넣어놨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켜니까 음질적인 손해가 너무 커서 회의 끝에 컨셉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없앴고요 음질과 차음성을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일단 이 기능은 넣어놓고 유저가 선택해서 쓰든지 말든지 그건 판단할 일이 아닌가? 라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 역시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이 논란이 있을 각오를 하고 음질 최우선으로 고집한 결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미 악헌 DAP들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일종의 악헌의 고집 같은 겁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란 걸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내놓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기기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는데 들어보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바로 음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슷한 가격대의 무선 이어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소리로는 체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코드리스의 이어폰하고 UW백의 소리를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리의 결이 참 곱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저들이 사실 무선 이어폰에 소리가 좋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죠 편하니까 쓰는 겁니다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도 소리가 좋다고 거룩되는 이어폰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대체로 소리결이 좀 거칠거나 질감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편이었는데요 공간감이라든지 토널 밸런스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음의 표현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UW백은 일단 이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음선의 표현력이 딱딱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음악을 들을 만한 수준의 소리로 잡아놓고 들려줍니다 이 부분이 다른 무선 이어폰들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적당한 꼬다리 덱에다가 적당한 유선 이어폰을 물려놓고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제품도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코드리스 제품들과 음성 신호에 대한 어떤 조건은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결국 DAC의 유무 이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먼저 조금 트렌디한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팝스타라고 해야겠죠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를 들어봤습니다 보통의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에는 이런 곡을 들으면 대부분 저역이 엄청 강조가 되어 있어서 곡을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좀 띵하게 들리거든요 이 UW100은 이 곡을 들어보면 저역 비트가 적당한 수준까지만 딱 나옵니다 타격감이 엄청 강조되지도 않았고요 양감이 그렇게 과하지도 않았고요 타격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양감을 살짝 늘려놓은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1BA 드라이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점은 잘 보강한 그런 소리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처음 스펙을 보고 오히려 저역이 너무 비면 어떨까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1BA 치고는 저역 양감이나 무게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적어도 제 취향에서는 이 정도의 저역이라면 나올 만큼 충분히 잘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곡 중간중간 비트가 빠지고 어쿠스틱 기타하고 보컬 유지의 그런 파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엔 또 기타 현의 질감은 또 잘 살렸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잘 세팅된 BA 드라이버가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곡은 제가 즐겨듣는 이 재즈 보컬 솜이라는 아티스트의 러브 테스트 라이크 스트로베리스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2021년에 이 솜이라는 보컬이 그래미 재즈 보컬 후배에도 오르기도 했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 시대 최고의 남성 재즈 보컬이죠 그레고리 포터가 참여한 곡이기도 합니다 곡이 시작되자마자 묵직한 베이스의 현소리가 딱 들리는데요 이 표현력이 정말로 괜찮습니다 현악의 특유의 울림도 너무나 딱딱하지 않고 잘 표현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소미의 보컬이 울림, 디테일, 약하게 들리는 드럼소리 이런 표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들어줄만 했습니다 제가 UW100을 들으면서 이거는 코드리스 수준을 넘었다 꼬다리댁 유선 이어폰 연기랑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곡을 들으면서였어요 톤 홀밸런스 괜찮고 질감 표현 괜찮고 보컬 또렷하고 상대적으로 고역이 살짝 양감이 적게 들리긴 하는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UW100은 소리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쉬울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제까지 들었던 코드리스 이어폰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다만 뭐 저와 다른 취향을 가진 분들이 느낄만한 아쉬운 부분을 좀 꼽아 보자면 일단 저, 중, 고 중에서 특별히 강조된 음역대가 없다 보니까 소위 뭐 듣는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 밋밋하다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기존 코드리스 이어폰에 익숙한 유저들이라면 아 여기서 좀 저역 타격감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고역이 조금 덜 시원하니까 좀 시원하게 빼야 되지 않을까 요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소위 공간감이 넓다는 코드리스 이어폰을 들었을 때 저, 중, 고음역대가 악기 분리가 좀 확확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이스는 뭐 저쪽 아래에 들리고 중역은 저기 뒤로 빠지고 뭐 고역은 또 뻥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확확확확 좀 벌려놓고 들려주는 그런 식의 이어폰들이 공간감이 넓게 들리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좀 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UW100은 이런 식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보통의 1B 드라이브의 이어폰이 들려주는 그 정도의 스테이징 그 정도의 음역대에 커버되는 자연스러운 맛 요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간감이 막 넓거나 고역이 탁 트이는 서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런 부분들은 음악을 듣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리의 수준은 코드리스 이어폰들 중에서는 뭐 탑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어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이어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액티브 노캔이 빠진 게 크게 아쉽거나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음성이 괜찮아서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을 많이 쓰는 유저들은 중저역 이하의 음역대가 차음성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이 저는 감안을 해야겠고요 보안책이라면 이어팁을 뭐 차음성이 좋은 녀석으로 바꿔 쓰는 게 좋겠습니다 UW100도 나름의 그런 유저층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야외에서 음악을 들을 때 바리바를 싸서 뭐 듣는 건 좀 귀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음질은 뭐 유지를 해야겠다 뭐 아니면 평소 꼬다리 덱을 사용을 하면서 유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조금 귀찮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음질을 유지할 만한 그런 무선 제품으로는 이거를 고를 것 같고요 뭐 저는 이렇게 들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 유저들 사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가격대에 노캔이 안 달렸어 라면서 뭐 처음부터 까일만한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배제를 시킬 만한 그런 이어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요즘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인데요 이 윌라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하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1개월 서비스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이 되는 쿠폰을 제공을 해주셨는데 쿠폰명은 포터블 웨이브입니다 이 쿠폰명을 입력을 하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쿠폰이 적용이 돼서 가입이 되니까요 오디오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폰 spaces 쿠폰 conducted 유 음마 안메 감사합니다.